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계산대가 없는 오프라인 식료품점인 아마존고를 미국 시애틀에 열었습니다. 아마존고에서는 입구를 지날 때 스마트폰에 로그인된 아마존 계정을 스캔하면 원하는 상품을 고른 뒤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상품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. 아마존은 가게와 선반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와 인식 기술을 이용해 물건을 고르면 아마존 계정의 장바구니에서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. 아마존은 이 매장을 우선 아마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.